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서 백의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유튜브 모든 유저 여러분. 오늘 테헤란노 대학교 제2강 2020년도 1월 15일 타이거 우즈와 프로골프의 세계. 억만장자 타이거 우즈의 돈과 조직의 원리. 백의성 강사가 처음 시도하는 역사 아닌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프로골프는 우리 마누라보고 하라 그러니까 프로골프는 빨간색으로 하고 타이거 우즈는 파란색으로 하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뭔가 심볼리즘을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공대생이다 보니 공대생의 특징 아시죠? 뭔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결혼한 이유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태극기 심볼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래서 저를 보고 저는 오빠가 말이 많아서 좋아요라고 했던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이 많은 게 싫으면 내 마누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말이 없든 많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1997년도 초에 맨 첫 번째 타이거 우즈가 전국 공중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첫 마디가 헬로월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말이 나왔답니다. 전 세계여 안녕. 전 세계분 안녕하세요. 저 타이거 우즈예요. 이 말이. 아무리 미국 야구의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한다지만 그렇죠? 미국에서만 챔피언이면 세계 챔피언이다 이래가지고 이 헬로월드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드릭 톤트 우즈가 원래 본명입니다. 엘드릭 톤트 우즈.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베트 호지명 쪽이 있고 호지명이 반대하는 남베트남 쪽이 있잖아요. 남베트남 병사들하고는 미국 군대가 같이 연합전선이잖아요. 그때 남베트남에 아주 용감한 특전사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이름이 퐁 타이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퐁 타이거가 아쉽게도 전사합니다. 원래 용감한 사람이 나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려서 엘드릭 톤트라고 하는 엘드릭이라는 것은 미국식 이름이고 톤트라는 것은 자기가 월남전 때의 태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얼우즈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톤트라는 태국식의 미들네임을 하나 붙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톤트 엘드릭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태국 부인을 존중하는 자세 그런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인과의 혼혈입니다. 은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흑인 계통과 아시아계 태국 계통이 그렇죠? 이렇게 결혼으로 합쳐진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주니어 골프 대회에 출전할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너는 엘드릭 톤트가 아니라 이제부터 타이거다. 월남전의 아빠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아빠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남베트남 군인을 기려가지고 그래서 이름은 뭐야? 타이거 우즈라고 혹자는 기아 타이거스의 팬이라서 죽고 싶나 진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캘리포니아라고 디트로이트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아 타이거스 하니까 웃기죠. 나도 처음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렇죠? 장난치나 진짜 그러면 이름이 자연치면 롯데 팬이야? 무슨 말도 안 내 소리야. 트윈즈면 그럼 엘지 팬이야 그건 맞아. 내 아는 트윈즈라는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들은 다 엘지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그건 맞아.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작년에 주니어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아주 맹활약해서 MVP까지 땄던 이강인 선수가 슛돌이 거기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게 아주 천재적 기량을 보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뭐 한 두 살 세 살 되던 그때 나와가지고 어린이용 골프채를 이렇게 휘둘렀어요. 골프 천재다. 이렇게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명한 코미디언 바브 호프 쇼 바브 호프 쇼에 나와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게 드라이버거든요. 1번 우드 드라이버의 이 샷을 이렇게 때리는 장면 근데 하체가 딱 안정돼있잖아.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거의 미라클에 가까운 자세예요. 이 자세는 그러니까 요거 딱 앞에 놔놓고 여기 왼발하고 딱 일렬로 정렬돼가지고 아주 그거하죠. 여러분 백희선 강사는 네가 뭘 한다고 저 헤드를 보고 뭐 다리를 보고 이렇게 하체가 안정돼있니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제가 태국에서 국제학교 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에 오시는 우리나라 분들의 가장 큰 이번에 동남아 오면 꼭 이거는 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게 뭘까요. 마사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골프에요. 골프. 대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동남아시아는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른들 가는 이유는 다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는 골프가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는 골프장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십이월부터 이월 사이에 십이월은 좀 시원한데 일, 이월은 굉장히 덥습니다. 십이월부터 이월에서 삼 개월 사이에 골프 유망주들이 대거 가가지고 거기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태국, 베트남도 잘 안 하고 라오스는 산지가 많아서 이걸 좀 깎아내야 돼가지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특히 필리핀 이런 데는 그야말로 정말 이 골프장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골프를 잘 치잖아요. 지금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가 누구예요?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매주마다 발표하거든. 누구예요? 고진영이라는 우리나라 여자 골프입니다. 10위 안에 몇 명 들어있어요? 5명인가 들어있지 않아요?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 빼고. 그렇죠? 미국 발표하는 세계 랭킹에 1위부터 10위까지 5명이 들어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또 한 번 한다면 화끈해요. 여성 파워가 엄청 세.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분들은 아니 남자는 못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파워가 안 됩니다. 이게 이거는 서양인들의 스포츠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스포츠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양궁을 그래 잘할 수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양궁 잘하는 사람도 있어. 프랑스도 양궁을 잘해요. 원래 양궁이 서양식 활 아닙니까? 엘처리 하는 게. 국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양궁은 우리가 금메달을 한 번씩 놓쳐요. 여자 양궁은 거의 웬만해서 안 지죠. 그래서 이제 태능선수촌에 은어가 있죠. 남자 국가대표는 무조건 여자 양궁을 아내감으로 잡아야 한다. 확실한 노후대책이다. 이런 왜냐하면 연금이 나온다. 이거는 나가도 다들 그떡그떡 하실 게야.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 국가대표 되는 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 가서 하고 일하잖아. 지금 국가대표 되고 싶어서. 그렇지? 던인지 선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던인지 신지혜 그다음에 박성현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고진영. 뭐 이러면 박세리는 말할 것도 없고 펄신 뭐 굉장히 많죠. 김미현 선수인가요? 슈퍼 땅콩이라고 해. 키가 작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몸을 써가지고 확 휘두르는 그 샤즈에 아주 호쾌하신 분이 있잖아. 그런 분들 있지 삼십 년 전에 타이거가 이렇다고. 제가 칠십오 년인데 아이고 야가 칠십오 년 십이 월 삼십 일이에요 만나면 반갑다 친구야가 될 수도 있어요. 네가 그 친구야를 해 좀 쫄겠지 그 앞에 가면 와 씨 뭐 이거 억만장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칠십오 년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경제력의 차이가 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이거 아이고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매주마다 세계랭킹 1위가 발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83주 동안 세계랭킹 1위였어. 우리가 보통 50주를 1년으로 삼거든요. 50주. 50주를 1년으로 삼으면 몇 년간 했다는 거예요. 거의 한 14년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14년 조금 안 되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역사에 다시 나올 수 있겠나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캔들로 이제 좀 물러나자 이제 그게 비슷한 캐리어로 나온 게 벌써 지금 이게 뭐예요. 테니스죠. 그죠.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가 라파엘 나달하고 둘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이 이 친구가 뭔가 타이거 우즈가 보여주었던. 그런 그 몇 백 주 연속 1위라고 하는 거를 뭔가 고런 테니스라고 하는 비슷한. 이런 스포츠 성격의 스포츠에서. 보여줄 것 같거든요. 비슷한 성격의 스포츠가 크게 세 개가 있죠 뭐가 있나요. 테니스. 그다음 또. 아니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테니스. 그다음 골프. 이런 스포츠들이 뭐냐 하면. 아 펜싱. 이런 스포츠들이 뭐냐. 뭔가 사람들 사이에 뭐냐. 노블레스 스포츠라고 하는 게 딱 바뀌어 있는 거야. 뭔가 이거를 잘 한다는 게 뭔가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항상 붙어. 승마도. 승마는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요. 말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2016년 전국을 단결시켰던 승마라는 스포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스펙도 실력이야라는. 그 유명한. 제가 그때 국회에 있어서 가지고. 너무나 뼈저리게 그거를 승마라는 스포츠를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런 데 강의할 자격.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30년 전 타이거. 그럼 뭐 30년 전 타이거. 이 사람이 전 세계의 반가. I don't care as long as I win. 내가 이기만 한다면 나는 누가 이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답에. 무슨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타이거 우즈가. 첫 번째는 헬로 월드는 뭐였어요. 첫 마디 한번 해보시죠. 그 인터뷰의 첫 인터뷰인데 한번 해보시죠. 헬로 월드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한창 잘하는데 너도 언젠가는 못하겠지 그러면 먼 미래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라는 기자의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care as long as I win. 뭐 어쨌든 내가 이기겠죠. 알겠어요 벌써 헬로 월드 때의 그 망설이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자진만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에게 배우는. 승자의 심리학.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 자기 책을 이렇게 광고해주면 저작권 십이 걸지는 않겠죠. 마음이 기술을 컨트롤하고 기술이 스코어를 컨트롤한다. 우리가 타이거 우즈를 놓고 배우는 거는 딱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딱 이 정도. 내가 그랬죠. 월트 디즈니 1강에서 뭐라고 한다 동심의 세계 정도 결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했던 게 어느 정도라고요. 마 저 보행기에 앉아서 키즈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 광고를 스킵하지 못하니까 좀 돈을 많이 법니다. 고정도 파악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발적 재구매라고 하는 거. 자발적 회원제라고 하는 걸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 그게 안 되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어떤 기술을 시전했을 때.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저작권에 좀 그거 한다면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어떤 유튜버의 타이거 우즈 2005년 마스터즈 장면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는 시청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 유튜버는 돈을 버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틀었습니까? 아니면 그 유튜버가 저에게 틀으라고 지시를 해서 틀었습니까? 자발적으로 틀었잖아요. 그 유튜버는 나를 알까요? 백이성 강사가 지금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까요? 몰라요. 그냥 깨끗한 화질의 어떤 경기 장면 하나를 올려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고를 스킵 안 합니까? 애들이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 세 살인데도 광고 스킵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애기들이 그거를 다 보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애들이 더 해요. 애들은 인정사정 볼 것도 없죠. 그냥 광고 스킵하는 거예요. 다. 누가 부리고 보행기에 앉아서 봅니까? 두 살만 되면 이제 지가 나와가지고 볼라 그러지. 보행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타이거 우즈는 자기는 그냥 골프를 열심히 쳤을 뿐입니다. 열심히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경기 장면, 이 사람의 스윙, 이 사람이 썼던 골프클럽, 이 사람이 썼던 골프공, 이 사람이 썼던 모자, 이 사람이 신었던 신발, 이 사람이 걸어다녔던 코스, 이 사람이 플레이했던 스타일, 그거대로 가르쳐주는 레슨 프로들까지 어마어마한 하나의 경제 구조라고 해요. 그 전체 경제 구조를 장악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나이키입니다. 그게. 그 어떤 타이거 우즈에 관련된 거라도 내한테 돈 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이키 회장 필 나이트의 재산 축적 방식입니다. 천구백팔십오 년도 구월달에 천구백팔십오 년도 구월달에 자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미국 현대사의 아주 크나큰 장면입니다. 팔십오 년 구월달에 플라자 합의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라는 곳에서. 미국이 이제까지 오일 쇼크 칠십 년대의 1, 2차에 걸친 오일 쇼크 때문에 자기가 제조업을 잘 하지 않더라도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했었다고요. 말 그대로 뭐래 적자 정책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들을 오일 쇼크에서 견디게끔 핥을 위해서 저유가 정책을 계속 썼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 그래 삼저 정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때 제조업으로 슈퍼로 떴던 두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독일하고 일본이 제조업에 엄청난 그거를 통해서 호황을 엄청나게 누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들을 부릅니다. 일본의 재무장관 독일의 재무장관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 영국과 프랑스. 다섯 개국이 모여가지고 뭐냐.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독일의 마르크하고 일본의 N화 지금부터 다 다운시켜. 아니 저 뭐야. 너그 강세를 올려. 우리 달러를 내리겠다. 강요죠. 그렇죠. 합의했다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나요. 이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20년. 그러면서 뭐냐. 미국이 이때부터 이제 제조업을 안 합니다. 이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벌어도 제조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금융서비스업을 하는 거예요. 금융서비스업. 이때부터 86년부터 제조업을 그러면 안 하는 제조업을 다른 나라를 하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의 포니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포니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를 아주 전권을 줘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 한국 기업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미국은 뭐에 집중하느냐 하면 이미지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딱 정세 변화에 착안했던 사람이 필 나이트 나이키 회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누구를 키우기 시작했냐. 처음에 86년부터 NCAA 미국 대학농구 리그에서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던 키 198cm 포인트 가드 마이클 조던이라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4학년 애를 주목합니다. 얘가 굉장히 앞으로 스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86년도부터 나와가지고 했던 유명한 브랜드가 뭐야. 에어 조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왜 그렇게 먼 거리에서 뛰어가지고 굳이 덩크슛을 넣는 걸 그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요. 그렇죠 뭔가 그 플라잉 조던이라는 게 뭐야 에어다 이거야 이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가볍게 뛸 수 있어요 나도 그 신발 사서 신었어요 안 뛰어져요. 그건 조던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카고 불스만 좋을 수 있냐 그래갖고 뭐냐 각 프로농구팀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스타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레지 밀러라는 선수라든지 저기 뭐야 LA 레이커스는 뭐 매직 존슨 뭐 이런 선수라든지 그래서 그런 스타 마케팅을 계속 펼칩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에 최고 재벌은 마이클 조던이에요. 2위는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예요. 마이클 조던이 1995년도부터 이제 필라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상품성이 끝났다. 10년 동안 우리하고 잘했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체력 문제니까요.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마이클 조던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인물을 한번 찾아보자. 뭔가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마이클 조던 보다 더 좋은 어떤 우리에게 수익성을 내줄 수 있는 애가 없을까 라고 해서 생각한 게 96년도에 뭘까 미국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주니어 골프 대회 91년 92년 93년 아마추어 골프 대회 94년 95년 96년 6년 연속 미국 주니어하고 아마추어를 석권했던 타이거 우즈에게 집중합니다. 필라이츠가. 그래서 예를 해봐야 되겠다. 왜? 뭐니뭐니 해도 있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뭘 하나 잘하면 있죠. 여러분 골프 선수들은 이 이전에 누가 제일 유명히 계세요? 아놀드 파마 잭 니클라우스 그렉 노먼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아무리 신기해 가까운 플레이를 펼쳐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자라고 치면 이러고 마는 거죠. 뭐 이러고 그렇죠? 타이거 우즈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미지는 아무리 잘해도 무표정이었어요. 그게 카리스마였어요.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돼?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필라이트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구에서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가 계속 저렇게 가다가는 어떤 대중성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의원을 그렇게 하거든. 뭐라 하면 막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히딩크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히딩크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동연상이 되잖아. 어퍼컷 세리머니. 혹시 타이거 우즈도 아임 스틸 헝그리라고 얘기했나? 아임 스틸 헝그리를 해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를 끄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끄세요. 아시겠죠? 또 악플 달리겠네. 네 놈은 얼마나 영어를 잘해. 그래서 뭐 이렇게. 예 그죠 그거는 해석할 줄 안다 내가 아이고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발음이 엉망인 것 같은데라고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디고 상품성이 또 뭐야. 백인이 그 판을 치는 골프장에 뭐야 흑인인 거야. 이 친구가. 흑인인 거야. 그래서 96년도에 처음 아마추어 대회에서 프로골프로 초청받아가지고 그게 뭐야. 인터뷰도 시켜보니 그때 나이키가 계약하기 전이에요. 헬로 월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자다. 찍었다 이 말이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약을 아주 시기 질투합니다. 정말 시기 질투합니다. 정말 속마음으로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칠십오 년생이잖아 네 나이잖아 네 나이 95년 96년 이런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뭐 대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된 게 그렇지 않으세요. 저 뭐하자고 저렇게 나이키가. 아니 조단 이후로 결국 발굴한 게 그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나이키에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주는 상품이었어요. 타이거 우즈라는. 프로골프 순자산 1위. 2018년 오직 1년간 1억 3624만 달러. 한화 1662억 원. 이게 타이거 우즈의 수입입니다. 2018년에 우승한 적 있어요. 그냥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골프 치다가 등이 아파가지고 이게 등통증이 와가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이래. 그걸 보고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서도. 우승도 보냈는데. 세계 랭킹이요. 6206등인가 그랬어요. 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니 모든 골프계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옛날에 온갖 부정한 스캔들. 뭐 있으면서 막 마약도 중독됐던 음주운전으로 막 가다가 가드레이를 쳐받아가지고. 그냥 계세요. 이래 뭐 머그샷도 공개되고. 머그샷이라는 게 범죄인 샷. 그것도 공개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다고. 그냥 등장하니까. 소위 그게 뭐겠어요. 황제의 귀환입니다. 이때의 뉴스 제목이. 황제의 귀환. 그는 과연 다시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세계 랭킹이 몇 위지요? 6위. 6위. 자 마스터스. 이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중소도시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이벤트로서 반짝 유명한 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유명한 아이오아주의 디모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올해 2월 3일 날 또 유명해질 겁니다. 이 도시가. 왜? 해마다 대통령 후보 경선.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은 첫 번째로 아이오아주에서 코커스로 치르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오아 코커스의 모든 대선풍 향계가 그쪽으로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공화당은 트럼프 독주체제죠. 공화당은 뭐 트럼프한테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어요. 했다가는 트럼프가 경선 끝나고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지금 내 자리를. 트럼프는 그렇게 아량이 넓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한국 보고도 돈 더 내라 하는. 그럼 그게 동맹입니까 용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민주당이 지금 13명이 있다고 원래는 30명 가까이 출마했다가 많이 출마를 또 포기했어요. 원래 선거 자금이 모금이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뭐 이름이라도 한번 내봤다가 그렇죠. 그래갖고 한 13명까지 줄어들었어. 그 13명이 아이오아 코커스에서 아마 4명 내지 5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치르고 나면.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다 거두거든. 그리고 한 서너 명한테 확 몰아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열리는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로서는 첫 번째 열리는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아마 한두 명으로 이것이 다시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그 두 개의 상승 그렇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매년 유명한 데가 있어요.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시티입니다. 매년 4월에 이 골프장.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골프장도 제 16번 홀 오거스타 골프장입니다. 매년 마스터즈라고 하는 대회가 열리는 곳이죠. 여기 타이거 우즈가 작년에 우승합니다. 작년에. 작년에 우승하고 이거 뭐라 해야죠? PGA 투어. 공식 트위터 계정에 This says it all.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 장면이. 그죠? 정말 기뻐서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딱 버디샷이 딱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뭐야. 다시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우승했다 이거야. 그때 뭐 세계 골프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 조지아주. 조지아주는 세 가지의 큰 재산이 있으니 1. 마그레트 미첼 여사가 지었던 1936년도 작품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코카콜라 회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오거스타예요. 마스터즈가 열리는 오거스타. 그러니까 굳이 네 번째를 하자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팀을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구 우승만 엄청 많이 하고요. 월드 시리즈를 한 번도 못... 한 번 이겼나 그게? 매덕스 스몰츠 뭐 이렇게 완전 슈퍼스타 군단이 가도 양키스한테 발리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돼. 오거스타 골프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 번이라도 초청을 받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잘 보는 골프 용어로 뭐라고 하면 인비테이션을. 초청을 하는 거야 초청을. 초청을 해. 그죠? 인비테이션을 그다음에 저 누구야. 박인비라는 그 여자 골퍼의 이름이 아마 인비테이션을 해서 나왔을 걸. 그죠? 그 다음에 전인지라는 분도 골프 연습장을 철조망 이렇게 녹색 철조망을 해가지고 시내에 가다 보면 한 번씩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드라이빙 레인지. 그래서 인지라고 아마 그렇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골프로 애를 키우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또 악플에 뭐라 하겠네. 아니다. 그 인지가 아니다. 뭐 그 뭐가 아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악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여러분들 저기 박노예 시인이 적은 너의 하늘을 보안가? 네가 이게 맨날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는 네가 꼭 이루어야 될 게 있기 때문이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보아. 그래서 권시성을 가진 어느 아버지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딸 이름을 지으면 반드시 보아라고 지읍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권 보아라는 애 갔다 와요. 그러면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했더니 온가닥 풀이 쏟아져. 어허. 그게 아니라던데 뭐 자기 그게 아닌지 자기는 또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수만이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틀렸으면 보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조회수 147만 회를 조회한 사도세자와 영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자 오거스타 골프장에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리는 관중은 타이거 우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스터즈라는 골프장에서 이렇게 샷을 휘두르는 모든 장면 장면 하나하나는 하나의 그림에 담을 정도의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림을 본다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골프장에 온 사람들은 갤러리들이 뭐 이렇게. 응. 그죠 오늘 제가 진짜 미술관에도 가고 진짜 화가하고 사진도 찍고 이랬거든요 구독자야. 어허 구독자분이 자기 전시회에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유튜브가 안 된다 그러대. 너무 조용해 뭐 하나 떨어뜨리기가 좀 미안을 좀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진으로 대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다 이렇게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닌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실 때 뭐 타이거 우즈가 뭐 성공하니까 우와 하던 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암표 가격이 무려 칠천 달러까지 뛰어 올랐는데도 그거를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타이거 우즈를 한번 보겠다고. 아시겠어요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서 오는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사전에 우리 카메라를 찍고 있는 황경 작가하고 얘기를 했더니 방탄소년단을 예를 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날아오시는 분들에 대해. 그렇죠 아미라고 불리는. 그 팬클럽 군단들이 그 비용을 감수하고 막. 그래서 오신다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죠 얼굴 한번 보고 대부분 사진이나 한 장 찍어보고 뭐 못 찍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렇죠 예. 아유 이렇게 기뻐서 거의 울부짖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09년도 그 미국의 PGA 챔피언십 프로골프 어소시에이션의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 출신 그죠 양용은 선수에게 마지막 홀에서 역전패 당했죠. 그러고 나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일 거예요. 아마 그때 양용은 대단했습니다 뭐 타이거 우즈를 최종 라운드에서 꺾은 유일한 선수예요 그 선수가 타이거 우즈는 단 한 번도 결승전에서 저본 적이 없어요. 결승만 올라가면 무조건 이겨요 멘탈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근데 양용은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양용은의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다 뭐야. 왜냐면 양용은 선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크호스니까 전부 다 우즈한테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다 그런 거예요. 양용은 선수의 승리는 위대해 축하를 하죠. 뭐 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야. 우즈가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양용은 선수도 감수를 해요. 양용은 선수도 그 다음날 그래. 우즈가 예전 컨디션보다는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쨌든가 어쨌든가 양용은이 이긴 거지. 그래서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매년 4월 첫 번째로 열리는 마스터즈 골프입니다. 이게 마스터즈 골프에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스 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딱 가져왔어요. 저작권을 내가 출처를 밝혔어요. 제발. 그런데 이거는 광고예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타이거 우즈가 지금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그린 자켓입니다. 이게 뭐냐. 마스터즈 골프의 우승자에게만 입혀주는. 그래서 최종 라운드에 들어가면 모든 선수의 사이즈를 다 잽니다. 재단사가 하루 만에 딱 만듭니다. 몸에 딱 맞아야지. 관용 봤는데 너한테 스몰 사이즈 준다고 생각해 봐. 말이 되나. 네가 우승할지 몰랐어요. 그럼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예우가 아닌 거지. 우승 챔피언에 대한 예우가 아닌. 자 이게 타이거 우즈 레코드 에트 마스터즈 에서 프로 프로페셔널로서의 타이거 우즈의 기록 이거 뭐니까 구십 칠년도에 데뷔하자마자 우승을 한 거예요. 데뷔하자마자. 데뷔하자마자 우승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골프계가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4라운드 16번 홀부터 18번 홀까지의 46분간의 시청 기록이 전 미국에서 4600만명이 동시 접속한 세계 골프 역사상 다시 깨지지 않는 최고 시청률의 기록입니다. 세상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뭐야. 100인만의 플레이인 줄 알았던 이 골프라는 스포츠에 사람들이 흑인도 잘하네 이래버린 거예요. 이 타이거 우즈가 가져온 놀라운 효과입니다 리엘더라는 선수가 마스터즈에서 그 칠십오 년도에 한 번 초청 선수로서. 흑인 선수인데 옵니다. 그때 사회적 반영이 대단했거든. 흑인을 왜 초청하냐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돼 그로부터 이십이 년 뒤에. 리엘더가 역시 초청받아 선수는 아니지만 갤러리 중에 하나로서 선수 해설위원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타이거 우즈가 리엘더를 모셔다 놓고. 우승을 합니다. 리엘더는 정말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엉엉 울죠. 자네가 큰일을 했어. 그렇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뭐야. 김대중 대통령이 링컨의 의미와 미국의 역사에서 오바마의 의미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링컨은 뭐에 의미를 두냐면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굉장히 위대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오바마의 업적이 뭘까요. 오바마의 업적이. 흑백 갈등을 어느 정도 종결시켰잖아요. 이게 흑인과 백인이 정말 하나로 돼서 뭉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지금부터 자기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바마보다 훨씬 먼저 이 사람이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메인스트림 소위 얘기하는 화이트 앵글로섹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백인이고 앵글로섹슨이면서 앵글로섹슨 계통이면서 장로교를 믿는 개신교 중에 그 뭐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와스프라는 게 있습니다. 와스프. W-A-S-P이라고 하는 건데 그 W-A-S-P의 절대화성이었던 골프라는 세계에 자기가 이렇게 딱 들이밀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아프로 아메리칸이고 우리 엄마는 타이예요. 이러면서 나와서. 그러면 자기 할머니 뭐야. 이게 마스터즈 클럽. 2019년 4월 9일이죠. 전 챔피언이 반드시 그거 시작할 때 뭐냐면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비테이션 된 초청받은 모든 전 세계 탑 랭킹의 프로 골퍼들에게 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타이거 우즈가 이 밥을 먹으면서 뭐 시사 샐러드, 웨지 샐러드, 프라임 본인 뭐야 이거 카우보이 리베이에 리베이에 이거 뭐 카우보이 이거 뭐라고 하냐 아웃백 스테이크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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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돼 있는 스테이크가 있거든. 그거 하고 이렇게 딱 보면서 여기는 이제 뭐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 이 밥자리에 안 오면 싸가지 밥 말아 먹었구마이 소리를 딱 듣는 거죠. 그죠? 아주 이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그냥 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와요. 다 와요. 그래서 역대 우승자들도 다 옵니다. 뭐 돌아가신 분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일 밥을 자주 드셨던 분은 그 잭 니클라우스 아놀드 파마는 밥 먹다가 이제 그 정도 짬밥이 되면 이제 안 오기도 하고 이랍니다. 제가 사업이 좀 바빠서 누가 아놀드 파마를 싸가지고 이래야겠어요. 십 년 만에.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주최였고 더스티 존슨이 했던 지금 이제 까마득한 후배 이. 프로 골퍼가 주관했던 이 디너에 타이거 우즈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저도 출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부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추잡한 스캔들에 본인이 진짜로 의혹이 아니라 저질러가지고. 한국의 형범 용어로 치면 정범으로서 부끄러워가지고 대회에 못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니까 어떻게 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 한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 파워를 가지고 때려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왼쪽 무릎이 상했겠으며 요렇게 서서 이쪽에다 체중을 실으니까요 그죠 왼쪽 무릎이 상했겠으며 얼마나 이게 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힘주는 거 이렇게 이러니까 여기 치아까지 완전 잇몸이 다 나갈 정도였습니다. 박찬호도 그렇죠. 박찬호도 항상 강소껏 던질 때 이렇게 위를 꽉 겨보니까 여기가 잇몸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요 그 친구가. 예. 그 친구가 아니다 내보다 형이다 박찬호가.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타이거우즈하고 동갑이어서 제가 예. 칠오 년 12월 31일이라니까 내보다 생일도 7개월이나 늦은데 돈은 얼마나 많은지 뭐 몇 억배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 밥을 먹으면서 타이거우즈가 제가. 관심을 먹게 됩니다 호든 선수들이. 박수를 치면서도. 기뻐하는 이쪽 감정과 이쪽 내는요 이런. 우승을 뺏겼어 결국에 사 일 뒤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수들은 거기 벨이 꼴렸을까 안 꼴렸을까. 올리지 당연히 남 지가 우승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모여 있는 육십여 명의 초청된 선수 가운데 우승 후보 아닌 애가 어디 있어요. 아닌 애가 어디 있어요 양용원도 우승했잖아요 마스터즈 말고. 최경주 선수가 마스터즈에서 거의 한 삼등까지 안 갔나. 그렇죠 제가 마스터즈 최경주 선수가 대단한. 그렇죠 마스터즈는 그 이 코스에 그것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1940년대 마스터즈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게 뭐냐면 TV 생중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세계 스포츠 중에 마스터즈가 선도하는 게 많아요 TV 생중계. 그 다음에 뭐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왜 골프 선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옆에 이렇게 쫙 올려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뭐야 거기에서 마스터즈가 처음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 샷이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가는 샷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샷이 있어요 골프가 이거를 처음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원래는 잭 니클라우스나 그렉 노먼의 노하우였어 이게 노하우는 공개 안 하죠. 어휴 자기 특허 기술인데 왜 공개를 하나 이거를 그림을 그려갖고 중계를 한 게 그거예요. 이 왼쪽으로 오른손 타자가 쳤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자 여러분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야 페이드라고 합니다 이걸.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샷은 뭐라고 하냐면 드로우 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드를 쓸 건지 드로우를 쓸 건지는 조금만 보시죠. 그린에 나무가 여기 있으면 페이드를 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무가 여기 있으니까 시야가 이쪽에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페이드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요쪽에 연못이 하나 있고 이러면 드로우를 써버리는 거예요. 아예 드로우를 써야 딱 부딪혔을 때 땅바닥에 날아가다가 탱탱했을 때 이거를 비거리라고 하고요. 이게 날아오는 걸 첫 번째 바운드에서 바운드가 끝날 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런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런 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야 드로우를 써야. 왜? 이 마찰 회전력이 적어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마찰 각도가 엄청 세지면 어떻게 돼서 별로 안 구르겠죠. 이게 날아가는 각도가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돼? 휙 런이 많이 나가잖아요. 똑같이 해도 어떻게 돼? 훨씬 20m, 30m 더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스터즈가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 빠르게 날아가는 골프공을 여러분 딱 그 순간에 잡는다고 생각해보죠. 얼마나 첨단 장비를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캠코더 같은 걸 들고 있죠. 거리 계산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것도 마스터즈가 처음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왜 트윈즈 하는데 왜 저 뭐야? 내가 아는 사장님이 트윈즈 한다고 그래서 LG 팬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골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쌍둥이 형제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골프 선수는 아니고 골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내가 전문가인데 씨라고 그랬을 거야. 내가 하는 말이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가져온 이 나비 효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잭 리클라우스나 이런 애들이 했던 97년에는 백만장자가 되었던 골프 선수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마스터즈에서 타이거 우즈가 우승했을 때 백만장자가 되었던 골프 선수는 107명입니다. 타이거 우즈를 보고 많은 기업들이 골프라는 스포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땅을 치는 거야. 타이거 우즈를 나이키 저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어야 되는 특히 어떤 기업? 아디다스. 그 다음에 뭐야? 리버. 그 다음에 특히 뭐야? 타이틀리스트. 테일러메이드.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홈마 골프. 야마하 골프. 로마로. 무슨 저게 어디야? 저거. 또 누가 있냐? 핑. 핑이라는 골프에 있어요. 골프 메이저가 있어요. 이런 데서 전부 다 저거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정작 골프 치는 사람 중에 나이키 골프채 치는 사람 잘 없어요. 나이키 골프는 골프 클럽은 안 팔리는데 뭐냐면 타이거 우즈가 입은 옷. 타이거 우즈가 쓰던 볼. 볼이 우리나라 메이카도 있습니다. 볼빅이라고. 우리나라 메이카 있어요. 볼빅 클럽이라는. 우리나라 골프 클럽이 또 이름이 좀 웃겨 미사일이 있어 미사일. 미사일 골프가 있어요. 진짜. 치면 미사일처럼 날아간다고 진짜 미사일 골프가 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일 골프 판매 부장 누구입니다. 유튜브도 있어요. 진짜야. 제가 볼빅이나 미사일에게 전혀 제가 협찬받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볼빅 회장님이나 미사일 골프 회장님이 이거 보면 광고 좀 안 들어오나. 필드 가서 때려줄 수 있는데. 필드에서 치는 거는 원래 웨지나 아이언보다는 우드가 최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골프 쳐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필드 가서 골프 쳐보신 분. 역시 아디다스. 저 뒤에 골프를 제일 많이 쳐보신 우리 노인수 사장님은 아예 지금 그걸 안 하십니다. 손도 안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뭔가 뭔가 내가 이 골프라고 하는 세계에 한번 그냥 타이거 우즈를 보면 골프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강 디즈니를 들어보셔서 알지만 원래 첫 시간에는 좀 이렇게 업 시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다운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첫판부터 이렇게 쪼 까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첫판에는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옛날에 그 라디오 스탈 때 김국진이 잘하던 방법이죠. 이 정도 업을 시켜드렸으면 이제 예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김구라를 통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다면서요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여기 땀나네요 뭐 이러면서 그랬던 예 그 생각. 그린 자켓 자 이 그린 자켓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 여기 지금 화면 오른쪽이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닉팔 도라고 하는 과거의 스타입니다. 닉팔 도. 닉팔 도가 97년도 4월 닉팔 도가 그린 자켓을 원래 전년도 우승자가 입혀줍니다. 전년도 우승자가 딱 입혀줍니다. 이 사진은 골프 역사상 참 위대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신구 세대의 교체를 의미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닉팔 도가 호령하던 닉팔 도 뭐 아놀드 파마 잭 니클라우스 뭐 이게 뭐 비제이 싱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던 모든 골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뭐야. 자 마치 스물두 살. 타이거 우즈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래서 이 제목에 진정한 뭐야 나이키가 광고를 붙입니다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일 년 전 타이거 우즈의 그 인터뷰를 가져옵니다. 딱 입으면서 헬로 월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로 월드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97년 닉팔도 그린 자켓을 양도합니다. 매년 우승자가 나오지만 타이거 우즈의 97년 우승만큼 의미 있는 우승이 없습니다. 골프를 뭐예요. 대중화시킨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귀족들의 스포츠였던 골프를 있잖아요. 그나마 대중화시킨 게 아놀드 파마예요. 아놀드 파마이라면 다 알잖아. 골프를 안 쳐 있는 사람도 아놀드 파마를 입고 댕길 수 있잖아. 그렇죠. 왜 그 뭐야 골프를 대자 그는 뭐야 골프를 티비 생중계화 시켜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7년도 첫 번째 마스터즈 골프 제 4라운드. 제 4라운드 원래 제 4라운드에 16번부터 18번 홀까지의 47분간의 생중계. 그것이 뭐야 4600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세계 스포츠 역사상 깨지지 않는 최고의 시청률 기록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왜 그 4600만 명이 전부 다 노블레스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노블레스만의 스포츠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서 골프가 어떤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저렇게 치면 뭐 어떻게 하면 이겨. 아 저 조그마한 구멍에다 공을 딱 집어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게 뭐야 몇 탐 안에 넣어야 이기는 거야. 도대체 왜 저 짝대기가 칠 때마다 뭐 달라져. 그리고 저 옆에 가방 들고 댕기는 나는 뭐여. 세상에 무슨 저런 스포츠가 있대. 골프가 전 세계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뭐예요. 몸싸움을 안 하는 스포츠입니다. 골프가. 여러분 배구나 탁구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몸싸움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 한계를 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경영하는 유일한 스포츠일걸요 아마. 오죽하면 전 세계에 이런 스포츠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비방용인데.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누워서 하는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은. 남녀 상렬지사랍니다. 예. 앉아서 하는 웃지마 인마. 어이 스무살. 웃지마 인마. 니 때문에 순간 긴장하는 거요. 이런 말 할 때. 그러면 저 뭐지. 스무살이니까 괜찮죠. 뭐지.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인간이 하는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마작이래요. 마작이래. 앉아서 하는. 서서 하는 인간이 제일 즐거운 게 뭐야. 골프예요. 제가 삼월 달에 이병철 회장을 다룰 텐데 삼성에 이건이 저거 아버지 그죠 재용이 저거 할아버지. 그죠 예. 이름 알 수 없는 애의 증조할아버지. 그죠. 그 저기 뭐지 이병철 회장이 내 인생에 그제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었으니 그중 한 개가 뭐야. 한 개는 뭐 삼월 달 강의를 놔두시고요. 한 개가 뭐예요. 골프예요. 제가 태국 가서 수많은 기업 주재원들이 골프를 치러갖고 돌아와갖고 다 뭐냐면 배 선생님 저는 골프의 전응아 같아요. 왜 이렇게 골프가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만사다. 여유로웠던 이병철 회장도 뜻대로 안 되는 게 골프였다는데. 골프가 내 맘대로 되면 세상만 사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골프는요. 옆에서 누군가가 딱 칠 때. 야 니 그 드라이버가 좀 비싼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하면요. 비거리가 삼사십 메탈밖에 안 나와요. 그 말 한마디. 하시겠어요. 그만큼 멘탈이 중요한 스포츠예요. 골프 선수들이 그 전날 부부 싸움하고. 그래서 타이거 우주를 보고 그랜 거야. 뭔 일이 있냐고 제가. 양용훈한테 졌을 때. 뭔 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양용훈의 승리는 축하를 하지.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우주가 왜 졌데. 뭔 일이 있대. 부부 싸움 했대. 아팠나. 혹시 양용훈의 옆에서 뭐. 그죠. 뭐 어떤 갤러리가 뒤에서 이랜가 아이가. 온갖 설이 돌았습니다. 온갖 설이. 양용훈 선수야 뭐 아무 잘못이 없지. 제주도에서 정말 그 헝그리 골프 아닙니까. 정말. 그지. 상금과 투자 규모를 뭐야. 열 배 이상 끌어올렸다고. 열 배 이상.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 데뷔했을 때는 백만장자가 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 선수가 십 년 한 팔 년쯤 하고 난데 백만장자 몇 명 백칠 명이 생겼다고. 구 년도 겨울부터 그 스캔들이 터졌을 때 있죠. 한 일 년쯤 지나고 나서 우즈가 출전을 안 하니까. 많은 인제 다른 선수들이 우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외의 인터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아니야.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어이 지가 우승하니까 좋잖아. 아니야. 그는 인종차별을 골프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스포츠의 최고 스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995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마스터즈에 처음 출전했고 97년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 사월 달 우승 직후에 그린 자켓을 딱 입고 자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때는 헬로 월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처음 출전했고 아주 겸손해진 거죠 사람이 아주 겸손해진 거죠. 전반 골프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라는 게 무엇인가. 골프는요. 전반 9홀 후반 9홀로 나뉩니다. 전반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총 18홀입니다. 여성은 3일 동안 하고요 남성은 4일 동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얼마? 하루합니다.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는 티샷, 어프로치, 버디샷으로 나누어집니다. 파3, 파4, 파5를 골고루 섞어서 72타면 이번. 72타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이까지 말해도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우리 홍송희 구독자의 저 표정. 뭔 소리야 저게. 무슨 파3 내가 그랬을 때 이 강의를 안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그게. 더군다나 당신처럼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좀 이렇게 특별한 각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 코지에서 요거를 요 색깔을 딱 놔뒀습니다. 매니저가 골프 좀 쳐봤는 모양이네. 최윤정 매니저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챙겼는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거를 날리는 것을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직선은 아니어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해요. 여기 호수도 있고요. 연못이지 연못 호수는 무슨 연못이고 요쪽에는 모래밭도 있어 모래밭. 이걸 샌드라고 합니다. 모래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뭐라 그래 골프공 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 벙커라고 합니다. 벙커. 예 그래서 그리고 요기에 서가지고 탁 쳐서 날립니다. 보통 요기서부터 요기까지를 정합니다. 파3 세 번 쳐가지고. 구멍 안에 넣는다. 홀 안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긴 건 파4 네 번 쳐서 넣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긴 거 그거는 파5.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긴 거 파5입니다. 그래서 파3 골프장 중에서 파3 골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파3만 하는 겁니다. 짧겠죠. 짧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파3 골프장이라고 우습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타이거 우스는 반드시 경기하기 하루 전날 파3 골프장에서 자기의 이런 짧은 샷을 가다듬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짧은 샷이 정확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뭐야 티샷 여기서 티샷을 때릴 때는 어떻게 돼 요렇게 때려가지고 드라이버를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넓게 벌리고 한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때릴 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가 업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가 업 되면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탕 쳐가지고 멀리 갑니다. 이게 골프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일본 우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해서 요기에 이 구간 외에 다른 구간으로 빠지게 되면 이걸 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어웨이에 올리고 요 가운데를 페어웨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길 이 말이잖아 멋있는 길 잘 깎아놨어 그러니까 요거 여기는요 잔디가 울퉁불퉁하고 심지어는 무슨 갈대가 있는 골프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굴러가겠죠 그리고 다음 샷을 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다시 또 쳐서 요기에 온을 올린다는 온 그린이라는 요거는 그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 그린을 시키죠. 온 그린에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 잘 보시는 톡 치는 거 있잖아요. 그 퍼팅 퍼터를 가지고 요기에다가 파3에서 3번만에 넣으면 어떻게 돼 빵입니다. 입은 파가 되겠습니다. 입은 파 근데 파3에서 한 번에 쳐서 넣었다. 이 글씨 아시죠? 두 개를 줄였으니까요. 파4에서 두 번 만에 올라가서 세 번에 넣었다 파3죠 원 버디가 되는 거죠. 한 탈을 줄이는 건 버디 두 탈을 줄이는 건 이글 세 탈을 줄이는 건 엘바트로스. 그다음에 쳤을 때 그것과 관계없이 한 번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아마추어는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홀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인 원을 하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이런 루머를 퍼뜨립니다. 홀인 원하면 3년간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홀인 원하면은 그 골프장에 기념 식수도 해야 되고 돈도 떼다 많이 들어. 그래서 화재보험사에서 나왔던 게 보험이 뭐예요. 홀인 원 보험 하는 게 나왔어요. 골프를 자주 치시는 분은 홀인 원을 대비해서 홀인 원 보험을 딱 드시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다 나무심을 입고 나무에다 지 이름 새기고 나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래서 새기고 이런 그런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가 실제로 홀인 원 되는 장면이 유튜브에 심심치 않게 녹화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쳤는데 와 홀인 원이다. 와 하면서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구는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랍니다. 진짜 해보면 이거 뭐야 삼 년간 재수가 없다던데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덕수궁 돌담길도 어떻게 돼 예전에 그 덕수궁에 끝까지 가면 서울 현대미술관이 지금 있는데 그 자리가 예전에 무슨 자리예요 지금 양재동으로 간 가정법원이 있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최고의 데이터 코스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어떻게 돼 깨진다. 부럽거든. 가정법원으로 가겠다는 거냐 결국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깨진다더라 그러니까 왜 소개팅할 때 덕수궁 돌담길을 가졌고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거 가자 그러면 여자들이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걸어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깨져야 되니까 어떻게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기요 다른 데로 가죠 이렇게 당기는 거야. 예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여기 좋은데 그냥 그냥.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제 말에 반론을 제기하실 거면 하세요 그래. 그래서. 그보다 낮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 십팔 홀이죠 삼사오 번을 해. 파 쓰리 파 포 파 파이브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십팔 홀을 그렇게 설계하면은 그렇게 하면 딱 뭐냐 72타가 나오게끔 설계를 합니다. 이번 파일 경우에 72타보다 밑에 면 어떻게 돼 언더파 72타보다 위면 어떻게 돼요 오버파 라고 부릅니다. 저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 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해서 한 요정도 밖에 안 와요. 그럼 여기에서 빨리 올리고 싶잖아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이 삼 번 우드 오버 누드 하는 게 있어요 그 우드를 갖고 이렇게 내려 찍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래가지고 탁 찍으면 그게 한 이백 미터로 쫙 날아가요. 샷이. 아니 그러시겠습니까 택도 안이 이쪽으로 갔다. 오른손 골프가 이쪽으로 갔다 그럼 뭐예요. 오비지 오비 오비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 훅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윙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여기까지 온 그린되고 벙커를 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데 이 벙커 시 아직도 타이거 우즈의 특기입니다. 벙커에서 이렇게 그거는 웨지라는 그게 있는데 그 샌드 웨지를 갖고 이렇게 탁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육백팔십삼 주 동안 세계 랭킹 1위였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것 하나라도 교과서가 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탁월하지 않으면 그 기록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뭐야 또 인증받은 골프 클럽을 사용해야 돼 뭐 이따시만한 채를 갖고 와서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인증받은 골프 클럽 골프에 그. 그거를 갖다 클럽이라 그래 클럽 골프 클럽 그러면 아 무슨 컨츄리 클럽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에요 골프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서서하는 스포츠 중에 가장 재미있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해보면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인식은 왜 이리 나쁜가. 그렇죠 예. 여기까지 설명하고 일부를 마치고 오 분간 쉬었다가 이부를 시작할 타이어 우즈의 돈과 조직의 원리는 이만큼 했으면 이부에서 제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